이게 된단 말이야? 신기한데? 지구연들아 기다려라 지구의 불시착 미리미리 야 이거 맞아? 아니 지구가 왜 이렇게 허허벌판이야?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진짜? 자표를 잘못 찍은 거 아니야 형 형 자표를 이상한데 찍었어 옥수리다 순서부터 옥수리 지구인들이랑 친해져서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? 괜찮을 거 같지 않아? 별로야? 괜찮을 거 같아 괜찮을 거 같지? 지구인들이랑 여기서 친해지는 거 야 그나저나 우리끼리 일단 좀 들어서켜야 될 거 같아 아니요 나는 토니, 똥단지, 꿀, 단지 널 사랑의 안승호야 이거 꼭 끊어줘야 돼 내가 심표를 넣은 거거든 토니, 똥단지, 꿀, 단지 널 사랑의 안승호 지구인들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합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 인간 의자 만들기 야 인간들은 왜 의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? 이거 그냥 의자에 앉으면 되잖아 키가 제일 큰 이진 호롤롤롤랄라가 센터를 잡아주고 그 옆에 양세영 에버바리가 날개 역할을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진호 호롤롤롤랄라가 몸치어서 잘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한번 쳐봐 지구아 저 초한번 쳐봐 단지 널 사랑의 단지 널 사랑의 이렇게 이진호 호롤롤롤롤롤롤롤롤 우린 치구나 자 그럼 우리 한 번 단합게임 우리가 한 번 해볼까? 원 드려 원 드리고 그래 준비 시작해서 하나가 된 다음에 여기서 상 둘은 다 된다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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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예 쉽다며 아 아 det-1 아시아 아 이 또 한 명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Unlike 다시 들어가 봐 여기를 이렇게 되어 그렇고 이렇게 여기 올라와야 되죠 살짝 해주고 오케 오케 됐다 짜자자 자 서로 서로 무게 지금 치러져서 요거5 아 2 3 아 아 2 세 오, 됐다 두 거 봐야지 잠깐만 3, 4 오, 성공 성공이란 뭐야? 성공이에요? 성공이요 1, 2, 3, 4 오, 성공 쿨한 dude 그랬네, 그랬네 이게 한 명씩 오케이, 하나 1, 2, 3, Remember 1, 2 오, 김이다 성공! 성공!